애드센스 정책이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데요. 이 유튜브가요. 초보자용 안 내서 이걸 똑똑하게 만들어놨네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실수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예 초보자용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것이 많네요 하셨어요. 이거 너무 모르고 시작했어요. 우리. 그냥 앞서 간 선배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더 칸이 써 있는지 우리 몰랐어요. 그렇죠? 애드센스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 씨 유튜버님이 걸리신 거예요. 애드센스 정책. 초보자용 안내서 읽고 있습니다. 구글은 애드센스에 참여하는 모든 게시자와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하지만 너네가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는 게시자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여 구글 광고를 게재하는 모든 사이트와 페이지에서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게시자가 위반하기 쉬운 주요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구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뭘 위반하기 쉬운지 그것도 이 밑판에 써 있어요. 이 간단한 규칙은 전체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규칙을 준수하면 계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 클릭수 및 노출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1번 애드센스 전문가는 게시자와 광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과 직접적인 검토를 통해 구글 광고에 발생하는 클릭수와 노출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증대된 클릭이나 노출 실적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사이트에서 우수한 품질의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구독자가 보는 거 아니라 인위적으로 증대된 클릭 이거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노출 실적 그러니까 노출도 갑자기 확 일어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광고주를 보호한다는 거죠. 클릭 노출 1번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구글 광고를 클릭하지 마세요.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구글 광고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2번 다른 사용자에게 구글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사이트나 타사 사이트에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구글 광고를 클릭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광고 대상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에 의한 사용자가 구글 광고를 클릭해야 하며 게시자가 사이트의 수익 증대 및 기타 다른 이유로 또는 어떤 유형이든 보상을 받기 위해 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정책에 위발됩니다. 네 다른 사람도 자발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 광고를 클릭하면 안됩니다. 키네마스터 돈 내고 사용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하셔서 제가 저작권 할 때 한번 할 거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저도 이제 모바비를 쓰고 있는데 모바비 저도 돈 내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진짜 음악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안된다고 써 있어요. 구글 정책에. 우리가 조금 억울? 아깝?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는 처음에 실방이 없었는데 아프리카 따라 하려고 실방을 했고 실방 시청 시간도 4000시간에 적용을 해주니까 그게 악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셨어요. 오 그래요? 자 여러분 다시 클릭수 노출수 갑자기 확 느는 거죠. 안됩니다. 라고 분명히 써 있구요. 그 다음 3번.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게시자는 의도하지 않은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읽어보시고. 네 번째. 사이트 홍보 방식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사로부터 트래픽을 구매하거나 광고 캠페인 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5번.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사이트 트래픽 통계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여 트래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유입되는 트래픽의 소스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퀸앤쿡님. 꿀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구글 정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음.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적어놨다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두 번째. 컨텐츠 가이드라인.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가 게재되는 모든 페이지의 컨텐츠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란 얘기예요.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포함된 사이트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컨텐츠를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구글 광고를 게재하는 페이지의 사이트에는 컨텐츠 제한이 적용됩니다. 2번. 관련성 높은 독창적인 컨텐츠로 사이트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광고 구현. 1번. 애드센스 코드를 변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드센스는 딱 한 개여야 되는 거 아시죠? 채널이 내가 두 개, 세 개, 네 개라 하더라도 애드센스는 한 개입니다. 네. 두 번째. 팝업 창을 표시해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자동 설치하지 마세요. 3번. 구글 상표권 정책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 사용 중지된 광고 또는 계정. 구글에서 게시자의 사이트 또는 계정에 대해 광고 게재를 중지하는 경우 광고를 다시 게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림, 이메일을 주의 깊게 읽고 구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알림, 이메일을 주의 깊게 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글 요청에 응답을 하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 중지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시자 계정에 관련된 사안으로 구글에서 연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정에 최신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게시자는 애드센스 팀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고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란 애드센스 팀의 회신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이메일 보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답변 안 와요. 네. 보내지 마세요. 구글에서는 게시자가 위해 명시된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가 이러한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애드센스 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거나 항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